안녕하세요 북나옥의 ASMR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날씨도 더운데 너무 고생하셨고요 그리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여러분들의 수면을 편안하게 효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소리는 속삭속삭 간직간직 이렇게 속삭이는 소리 속삭속삭 그리고 간지러운 느낌의 간질간질 두가지 단어를 편안하게 약탐 혹은 수다를 같이 수다를 둔다고 해야되나요? 그냥 같이 이야기하면서 단어를 한 번씩 말씀드리고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잠이 잘 오도록 핸드 무브먼트도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시작할까요? 제가 요 일주일 전부터 촬영할때는 잘 몰랐는데 편집하면서 영상을 보니까 엄청 피곤해 보이더라구요 제가 다름이 아니라 제가 이사 준비를 하느라고 왔다갔다 하면서 여러분들이랑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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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싶은 마음에 욕심을 내서 영상을 준비한다고 컨디션을 잘 유지를 못한 것 같아요 행여나 행여나 이렇게 화면에 좀 피곤한 모습이 보았다면 죄송하구요 제가 앞으로는 앞으로는 컨디션 유지를 잘해서 보다 활기찬 모습으로 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굳이 이렇게 말 하지 않아도 몰랐을 수도 있는데 그쵸 모를 수도 있는건데 원래 좀 제가 피곤한 눈이거든요 피곤한 눈이 아니라 피곤해 보이는 눈 제가 원래 좀 눈동자가 이렇게 동그랗게 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좀 그렇게 틀일이 없으니까 이정도만 더 다 잘 보이는데 그쵸? 하여튼 좀 피곤해 보았나요? 아니죠? 그냥 제가 좀 신경쓰여서 바란거라고 생각할게요 원래 눈이 좀 피곤해 보이는 눈이라서 잘 모르셨을 거예요 여튼 이제 이사준비는 거의 100%중에 90%정도 된거 같아요 그래서 네 침 한번 삭 이동시키고 청소 조금 하고 이제 여기로 완전히 청장을 하면 되는거 같아요 이게 되게 앞부분이 이상하게 들렸는데 제가 살던 집에서 지금 조금씩 조금씩 하다가 이게 도저히 안되겠는거예요 그래서 이삿짐 옮겨주는 차 그러니까 용다리라고 하나요? 네 네 오시기로 했는데 한꺼번에다 옮길려고요 이거 조금씩 조금씩 옮기다가 제 피로도 조금씩 조금씩 드러날거 같아서 그냥 네 다 네 아니면 네 이거를 옮길려고요 빨리 옮겨서 여기 예쁘게 구매하죠 침대 부분에도 베개도 넣고 해야죠 누가 보면은 침대에 베개도 안넣고 하 하 하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베개를 예전 집에다가 놓고 왔는데 아직도 못 챙겨왔어요 하 하 그래서 침대에서 그냥 매트리스에 바로 누워서 자는데 침대가 되게 편안해서 잠이 되게 자라요 베개가 따로 없어도 되게 뭐라고 해야되지 엄청 잠이 자라요 베개도 오면은 어우 침대랑 한몸이 되겠네요 근데 요즘에 이렇게 좀 조용하게 영상을 찍다보니까 영상에 대한 욕심이 많아져서 매일마다 못찍을지 고민하고 있어요 매일마다 못찍을지 고민하고 있어요 제가 생각했던 것과 약간 다른 느낌인 것 같은데 이 의자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쏴댈지 모르겠네요 속삭이는 소리를 들려드릴게요 속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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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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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튼 이사는 되게 힘든 것 같습니다 어 근데 되게 힘들더라도 되게 기분 좋은 거 아세요? 제가 원래 이렇게 낮에는 영상을 못 찍고요 엄청 시끄러웠거든요 그래서 무슨 막 엄청 멀리서 차가 지나가는데도 그 버스랑 자동차 지나가는 소리가 그대로 다 녹음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영상 보시면 다 구름소리도 나고 강아지 짓는 소리도 나고 했는데 이제는 어쩔 수 없는 뱀이 소리밖에 안 들리지만 그래도 되게 기분이 좋아요 뱀이 소리는 그래도 검색해보면 자연의 소리라고 그런 느낌으로 올라온 것도 있을텐데 강아지 짓는 소리랑 다구름 소리는 어 저는 자연의 소리로는 안될 것 같아요 하여튼 하여튼 되게 기분 좋아요 요새 막 달아다니고 있어요 그치만 어 그 전에 살던 집에서 너무 청소를 보지런히 안 해놔서 지금 약간 고생을 하고 있긴 한데 그래도 그래도 이번쯤 차와서 빨리 옮기면은 이제 며칠만 더 고생하면은 끝이네요 정말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앞으로 더 더 기분 좋아지는 그리고 잠이 잘 오는 영상 많이많이 많이 찍어드릴게요 아 그리고 제가 요즘에는 얼굴에 쿠션을 안 바르는데 이게 여기 조명이 있다보니까 쿠션을 바르면은 얼굴이 붕 뜨더라구요 그래서 그 이니스프리 매장 가서 새로 상품을 샀습니다 먼저 이니스프리 이니스프리 더 그린티 시드새럭 이니스프리 잘 보이나요? 왜 안보여지? 이렇게 놓으면 보이겠죠? 이니스프리 뭐였지? 죄송해요 또 그린티 시드새럭 그리고 이니스프리 이니스프리 비비 제품인데 보이시죠? 이니스프리 포레스트 포멘 핸섬 비빔크림 이 보통 피부용인데 되게 신기한게 엄청 신났네요 갑자기 이렇게 잘하고 싶어서 되게 신났어요 이게 이거 소리 되게 좋은거 같아요 이걸로 토토킹 20분 하면 괜찮은거 같은데 어떠세요? 댓글로 해결주세요 댓글 여기 여기 아래에 보면 있죠? 여기 보면은 이렇게 하얀색이잖아요 근데 해가 이렇게 하얀색이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되죠? 손으로 블렌딩하면 할수록 색깔이 색색해서 피부에 맞는 색으로 변한데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하면은 블렌딩하면 할수록 이렇게 스며들었죠? 너무 작게 발라서 잘 안보여니까 너무 작게 발라서 잘 안보여니까 다시 조금 더 많이 들어가서 보여드릴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이 정도 발랐는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게 하얀색이잖아요 여기 블렌딩하면 할수록 여기 안에 캡슐이 들어있대요 캡슐이 들어있어서 지금 이렇게 블렌딩하면 이렇게 피부톤으로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조금 좀 보정이 되면서 이거 쿠션보다는 솔직히 나은 것 같아요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SPF도 50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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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내 피부에 맞는 톤으로 변해주고 번데오 크림 없이 옳은 피부결로 만들어주는 남성 전용 BB크림 사용법 스킨케어 마지막 단계에서 공알 정도에 적당량을 주여 손가락으로 펴발라줍니다 자 그리고 이거 먼저 소개해드리려고 했는데 인스프레이 인스프레이 더 크림티시드 세럼 세주 분홍약 생동차수와 독차 씨앗이 피부 속부터 촉촉하고 밝은 피부로 가꿔주는 수분 영양 세럼 세안 후 세안 후 맨 얼굴에 적당량 뼈발라줍니다 그러니까 세안하고 파르바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화장실에 놓다가 쓰라고 하더라고요 얼굴 바로 씻고 나서 이 정도 이것만 그렸는데 이렇게 그래서 바로 파르러 가더라고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이 화장품을 왜 바꿨냐면 제가 이런 비빔크림이나 세럼을 잘 모를 때는 좀 쿠션에 촉촉한 거 써서 얼굴에 좀 잘 정돈되게 볼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제가 좀 속이 많이 건조하대요 막 피부 테스트기로 딱 해주더라고요 이게 확률은 90% 정도 도라라면서 그래서 보니까 피부 속이 건조해서 제가 지성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피부 속이 건조하니까 피부에서 지켜내려고 요거는 뽑아내려고 시성이라고 착각한 거래요 그래서 화장품을 테스트기로 하니깐 믿을만해서 두개를 샀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되게 여러분도 가까운 화장품 매장에 피부 테스트 테스트기 있으면 한번 테스트기로 진단 한번 받아보시고 자신의 피부에 맞는 정확한 자신의 피부에 맞는 성분 잘 쓰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거 쓴 거라서 조합을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아직도 써봐야 하는 것 같지만 근데 이거 되게 두드리는 소리 좋은 것 같아요 그쵸? 정말 날씨가 많이 더워서 그 느낌이지 않나요? 막 철성크림 바르면 되게 화상 화상 입을 것 같이 정말 엄청 뜨겁고 서있어도 땀이 엄청 많이 나는데 이럴 때 수록 좀 끈적이거나 좀 답답한 느낌이 있더라도 선크림 꼭 바르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바르셔야 돼요 하셨죠? 정말 날씨가 진짜 진짜 많이 덥더라구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제가 밖에 나갈 때 어떻게 바르는지 그냥 개선에 올려드렸던 저는 이 남자의 메이크업 조만째로 한번 올려보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되냐? 머리가 이렇게 됐었는데 정리 좀 할게요 저는 이거 바르고 선크림 바르고 얘를 바르고 합니다 그리고 예전에 보여드렸는데 기억나시나요? 해피바스 대용량 선크림 대략은 요정도 된 것 같은데 큰 거를 이제 팔에 이렇게 발라줍니다 이렇게 까지 팔 팔도 다 발라요 그 반발을 벗을 때 근데 저는 이상하게 그 판발라인 여기있죠? 여기 여기까지 엄청 잘 타더라구요 발라도 타는데 안 바르면은 난리날 것 같아서 그냥 바릅니다 귀찮아도 바르고 꼭 발라요 여러분도 꼭 바르셔서 피부 잘 지키시길 바랄게요 피부 본인이 잘 지키는 것이 탐이 지켜주진 않잖아요 그렇죠? 선크림 잘 바르세요 내일부터 선크림 잘 바르세요 근데 정말 정말 민감성이신 분들은 선크림도 이렇게 못 바르실 정도로 민감성이신 분들을 봤는데 좀 많이 답답하신 것 같아요 제가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좀 보호하고 싶은데 그쵸? 근데 민감성 자외선크림이 있을 것 같은데 그쵸? 아무튼 저는 전체적으로 선크림을 잘 바르신 거라고 보호하고 좀 답답하긴 한데 올여름에는 모두 피부 잘 지켜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니죠 전크림은 설계절용이래요 아시죠?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발라낸다고 하는데 근데 저는 좀 선크림은 여러가지만 바꿔서 쓰는데 이제는 좀 하나만 써야 될 것 같아요 여러가지로 바꾸니까 안 좋은 것 같아요 하여튼 선크림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피부 잘 지켜내시길 바랄게요 갑자기 이 화장품 얘기하다가 선크림 얘기까지 넘어왔네요 이게 어 뷰티 팁을 전해드리는게 아닌데 그쵸? 진짜 지금 밖에 공사하는 소리가 약간 들리는데 항상 좀 기도하듯이 느끼는 거지만 제발 편집했을 때 소리가 크게 이렇게 안 들어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거를 편집은 해야 될 게 이만큼 있어요 근데 소리가 너무 커서 이만큼을 자르잖아요 그러면 팔이 안 맞을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래서 좀 아깝긴 해도 10분 정도 참 안할 때도 있는데 그 젤리 이팅 사운드 영상도 원래는 거의 1시간 가까이 되는데 편집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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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보니까 42분 그나마 좀 양호한 편이었던 거 같아요 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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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많이 달리는데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너무너무 기분 좋은 것 같아요 앞으로도 더 노력하는 굿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잠담 그리고 쇼다 영상을 한번 찍어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제가 핸드폰 보건들을 많이 못해드려서 안 졸리셨다면 죄송합니다 제가 말을 좀 많이 하게 되면은 이렇게 말만 한 것들은구요 오늘도 편안하게 숨으시길 바란거야 댓글로 영상 요청하는 방법이랑 그리고 이메일로 영상 요청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아직 찍어야 될게 되게 많은데 다른 한 귀청소를 플레이를 한번 더 보고 싶다고 그리고 다시 찍어달라고 하셨는데 그게 제가 정말 달은하게 졸릴 때 찍은 거라서 그 상황이 되면은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운가고 있을게요 앞으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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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소통 많이 많이 하구요 그리고 구독자 수가 오늘도 3천명을 다 되어가는데 3천명때는 3천명때는 Q&A를 한번 해볼지 아니면은 그냥 1만명 되면은 Q&A를 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도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루에 하나씩 만들고 싶은데 이틀에 한번씩 올리는게 좀 죄송할때도 있더라구요 앞으로는 매일마다 올려보도록 노력할게요 진짜 몸이 두개였으면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쵸 한명은 회사에서 일하고 한명은 집에서 영상만 대우고 아니네요 한명은 아르바이트 가고 한명은 회사가고 그러면은 부자 되겠네요 한명은 한명은 제 뼈가 계속 소리가 나는데 죄송해요 뭘 안먹은건 아니고 뭘 먹고 왔는데도 이 그랜빌 음료수 먹고나서 지속이 정화가 되나봐요 뭐 먹기전에는 안그랬거든요 뭔가 좀 몸이 깨끗해지는 느낌으로 변하는건가 되게 뭔가 지금 그런 느낌이라면은 느낌이라면은 그 몸이 막 안에서 막 깨끗해지는 그런 막 독소 제거하는 느낌 보글보글하는데 더 크게 소름이 잡히기전에 빨리 인사드려야될거 같네요 그러면 우리 다음 영상에서도 더 들어가구요 속상속상 간직간직 오늘 이 느낌 어떠셨나요 오늘 이 느낌 어떠셨나요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오늘도 꿀잠 주무시구요 안녕히 주무세요 여기까지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히 주무세요 둘이